이왕이면 걸을 때 웃으면서 다같이 노래합니다 개나리 돌면서 물가에 사랑받는 개나리 처녀 처녀같이 걸으세요 처녀같이 도심 닳을 때가 울어 울어 이 팔숨을 고기하네 처녀같이 포막같이 걸어요 포막같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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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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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세요. 가볍게. 다시 젊어지실 거예요. 네. 발 속에 오는 중 기절 사랑은 바라보며 한숨짓는 개나리 저녁 야 우리 엄마 진짜 가세요. 자! 자! 소쩍 내가 울어 울어 내 얼굴에 숨기네 잘한다. 앉아서도 버릇에 앉아서도 오 야 시구 시운의 편에 좀 되려면 잘한다 선암간 고개 너머 숨어는 더우러가 가는길 못하여 내 꿈의 신이점아 박수 우리 엄마 속상해하지 마세요. 앉아서 걸으면 되지 자! 우리 처녀들 초등학교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만약에 내가 못 걷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앉아서라도 이 옆에 걷는 처녀들하고 같이 이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면은 더이상 아파지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보세요? 우리 엄마 보니까 속상해. 자! 우리 다같이 잘 걸었으니까 나에게 또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그래서 지금 조금 몸이 불편한 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미안하다 그리고 또 그래도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고맙다 그러면 미안하고 잘했고 고마우니까 이제 한바탕 한번 웃어보실 거예요. 이제 운동도 됐고 온몸에 이제 막 혈액순환이 지금 막 막 남용물 끓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한바탕 크게 우리 어르신들 추석 때 받았던 스트레스 자식들 때문에 속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책상에 부셔지도록 한번 흔들어 볼 거예요. 만약에 책상에 부셔지고 제가 물어드릴 테니까 자! 손바닥이요 그 대신 어르신들이 손바닥 혈관이 약하니까 너무 세게 두드리면 터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돼요. 많이 화나시는 분은 얘기를 하세요. 미리 큰일 나십니다. 자! 준비하면은 야! 해보세요. 준비! 야! 이왕이면 엄마 웃으면서 해야지 안그러면 무서워요. 준비하는데 야! 하면서 이왕이면 혼난하게 불러 준비! 야! 다시 한번 준비! 야! 자! 책상을 두드리면서 아아앜 버린다 아아앜아르 아유 사라졌어요 세상에 세상에 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웃어주실 거라고 상상도 없는데 한이 많으셨나봐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풀리셨죠? 오케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폐가요 폐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꼭 자세히 돋보기로 보면 포도송이처럼 생겼어요 파리처럼 생겨서 폐포라 그래요 폐포도송이 같다고 근데 그거를 자꾸 두드려주면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님들 죄송합니다 옛날에 영감님이 술 먹고 속삭이고 우리 아버님들은 안 그랬죠 찐이라 막 웃어버리시래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뭐라 그랬어요 에휴 저도 영감탁이야 아이고 내 별자야 근데 희한하게 여기를 치고 시원해요 그게 왜 그래요? 폐를 자극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 혹시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너무너무 나는 지금 울어야겠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럴 때는 여기를 두드리면서 웃으시면 속이 시원해요 웃음이 안 나와 선생님 네가 아무리 웃으라고 땅 삐질삐질하면서 얘기해도 난 웃을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웃음이 나와 그럼 소리라도 지르시라고 아시겠죠? 네 만약에 웃음이 나오면 하하하하 하는데 웃음이 안 나오면 아아아아 라고 하라고 그러면 풀려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너무 무섭게 하면 무서우니까 웃는 얼굴을 웃는 얼굴을 여기는 아하지만 웃음은 웃는 얼굴을 알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용을 해도 야이동마 하면은 내가 병이 나니까 야이동마! 내가 병이 안 나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높은게, 높은게! на세자가 잘하셨어요. 옆에 잘 웃어준 짝꿍에게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넘겨주세요.